구충제가 비염과 피부병, 심지어 암을 치료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최근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며 실제로 구충제 품귀 형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의료진들은 검증된 바가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권유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충제를 먹어 병이 치료됐다는 사람들. 다른 치료는 효과가 없었지만 구충제 복용만으로 통증이 나았다는 댓글이 줄을 잇습니다. 심지어 단점이 하나 없는 신의 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구충제에 들어있는 알벤다졸 성분과 플루벤다졸 성분이 항암과 당뇨, 비염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는 설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약국에선 구충제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2주 사이 구충제의 본래 쓰임과는 다른 목적으로 쓰려는 손님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회충약 주세요라든가 어머 이거 지금쯤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식으로 많이들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은 특정 회사의 특정 성분명을 딱 찍어서 어디어디 알벤다졸 주세요, 어디어디 플루벤다졸 주세요라는 식으로 많이 구매를 요청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체내에 있는 회충과 요충 등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 복용하는 구충제. 복통이 있거나 설사, 배아리 등을 안다면 1년에 한 번에서 최대 두 번, 한 알씩 복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사들은 살충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약을 장기간 과다 복용하는 것은 분명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합니다. 과다 복용하고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써서 중장기적으로 과다 복용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간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그 다음에 백혈구, 적혈구와 같은 혈구의 수치를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부작용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간 독성도 있고요. 특히 한간에 떠도는 구충제 관련 자료엔 약 복용 주의 사항이 빠져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액체인 플루벤다졸 성분의 구충제는 12개월 미만의 어린아이에게도 투약이 가능하지만, 알약인 알벤다졸 성분의 구충제는 반드시 24개월 이상만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알려진 구충제.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의료진과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티브루드 뉴스 건네솔입니다.